베이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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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연이의 역을 맡은 하연입니다 이 한유림이라는 친구는요 굉장히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고 또 외모는 굉장히 청초하지만 또 내면으로는 좀 강인한 면이 있는 그런 여자입니다 너무 훌륭한 감독님과 또 좋은 스탭분들 또 멋진 배우분들과 함께 첫 작품을 하게 돼서 너무 행복한데요 또 예쁜 이런 장면까지 있어서 보는 분들이 많이 설레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If you feel like this 사랑에 빠졌다면 이 기분 진짜라면 Put your hands up If you feel like this 사랑을 찾았다면 진심이라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씬인데요 무혈이와 유림이의 예쁜 뽀뽀 씬입니다 뽀뽀 씬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예쁜 공원에 와 있는데요 마음을 다잡고 예쁜 그림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잘 촬영하겠습니다 난 쉽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가끔씩은 난 놀라 아직 몰랐던 네 모습 너로 가득 채워진 딕셔네리 아주 사소한 모든 나라 시청자 여러분 지금 드라마 여래 열심히 촬영 중인데요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 드라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chega 천천히 잘 들려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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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